자석을 골라내고 시대가 서를만 해가 사랑에 빠져버린다 낭만적인 풍경 낫고 아기싸기한 우리의 파리 굴뚝같은 철기둥은 절대 안 돼 파리는 공장이 아냐 최고의 공예사 희망당한 소리 그의 이름은 효도를 깔아맞아 누구야 누가 날 죽인거야 하늘이 지켜볼까 무서워 끼는 소리 십다윈 없어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오직 인간만 존재해 따라 맞춰 나의 인간 따라 맞춰 검은 날 움직이는 손을 위에서 우리의 선수와 흥믹한 척 해봐 내 아래 지금 연기니 내 질문이 나에게 다 나의 대답이 나에게 다큐를 예스 예스 오오오오 어른이 되고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을 채우면 찢기고 상처가 난 마음이 아무런 나는 모르게 우리의 선수를 살아났면 우리의 선수 살아났면 사랑해서 그 밑을 살아내면 한글자막 by 한효정